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고기의 요리입니다! 갈빡과 유치국 디저트 소금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진짜 맛있죠? 정말 맛있다 진짜 맛있다 하하하 진짜 맛있다 저는 제 입에 담백해요 저는 제 입에 담백해요 아.. 아... 아.. 그런 거에요 그의 레지넛에 오늘의 종류는 바로 주문한 식감입니다 3주일을 먹기 좋은 식감 2주일에 있는 식감이 좋아요 4주일에 있는 식감이 좋아요 2주일에 있는 식감이 좋아요 너무 맛있어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바삭바삭 볶음 웃음 음식은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좀은 양념장과 소스와 고춧가루 병아ído는 좀 별로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란